미디의 수업을 준비하던 중에 금박하게 곡을 만들다가 약간 곡에 긴장감 있는 긴박한 느낌들이 좀 묻어나는 그런 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점점 긴장감을 보조시키는 느낌의 분위기로 형성되다가 중간에 긴박함이 터지게 바뀌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클리치 장르의 노래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클리치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로이스 파일 샘플들을 많이 쓰도록 했고 디스토션을 많이 걸어서 약간 기계적인 느낌을 전체적으로 주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리고 플렉스 타임 기능을 사용해서 오디오를 좀 변형시키고 읽어뜨리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준비해갔던 장르와는 좀 다른 목걸고 그런 느낌의 곡들을 할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셨고 그리고 서전에는 입시곡과 포드초변을 준비하여라는 말이 없었는데 현장에서는 입시곡과 포드초변을 지키셨습니다. 자신감 없고 서급적인데 좀 해왔던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붙어다주려고 노력하셨고 강렬을 해주시면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